리더십팀은 결정을 내릴 때 단결을 갖추고 책임을 공유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리더십팀은 결정을 내릴 때 단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단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정. 결정. 내리다. 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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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 Wohnung. 다. 갖다, 갖추다, 갖추고, 놀라 봐, 공유하다, 공유하다, 자세, 의지, 의지가 냐, 바이, 있어야 한다, 바이 고, 바이 고, 바이, 있어야 한다, 네, 바이 고, 갖다,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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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갖추다, 추, 맞추다, 맞다, 맞추다, 어, 가르치다, 비행한 동두, 어, 오케이, 어, 승인은 리더에게, 승인은, 승인은, 권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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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윤, 승인은, 승인은 리더, 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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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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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다, 한다. OK. 중타 끝에 또 탱배뭐 여기 단 독봄팅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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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베트남모로 문장 읽어주세요 네 고객님 Toni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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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봄팅베트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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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의 ECB는 김혁, 제공연,트럭과 전환의 전환을 견딜하고 전문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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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가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ol. 다음. 네. 3. 과정은 결정하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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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많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담당자와 관리의 학생들의 기관의 기관을 통해 이 기관의 기관을 통해 확신합니다. 이 기관의 기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관의 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이 기관의 기관은 큰 기관을 통해 큰 기관의 모든 노력을 통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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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아, 네. 그런데 제가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후 gender equality 적극적적 당 notable governors 원하는 것 안녕,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니? 흥미로워 보인다. 어떤 종류의 리더십 기술을 배우고 있니? 우리는 팀 광리와 효과적인 리더의 이사 소통 기술과 같은 당연한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 있어. 좋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 정말 그저지 좋은 리더십 분 모든 노력의 교과의 기화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뭐뭐랑 묘한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랑 어떻게 지내냐? 구화반 오공백 직장에서 너의 너의 이거는 중요해요. 저우투에요? 저우투? 저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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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투 Muslim. 여러부 안녕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여러rewo. 알겠어. 여러여러 wo 모두 어떻게 지내하고 있어? closely recession 다온 잘 되가고 있어. 그때ц은 잘 돼요? 다온이 강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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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는 과거예요. 과거. 과거. 답중 이유가 많은. 마오는 뭐뭐랑 같이. 이것도 지오트죠. 마오. 마오. 지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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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력을 가지고 많은. 답중. 답중. 집중. 집중을 하고 있어. 내 고베 두비. 고베가 있잖아요. 고베는. 이런 것 같아. 가짜. 흥미롭게 들려. 이거 영어로 따지면. 이거 영어로 따지면. Looks interesting. Look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Interesting. Yeah, yeah. Looks interesting. 응응응응응응. 맨당. 당도 이거는. 이거 하고 있어요. 중요한 표현. 관중. 아. 아. 이거 뭐뭐에 관해서. 관해서. 기호트. 관해서. 능은 이거 티행 안으로 하면 더예요? 더? 능은... 티행 안으로 하면 이게 복수예요? 더예요? 능은 더예요? 어... 닷라이, 닷라이 맞아요? 네 맞아요 응, 능, 오케이 어떤... 그... 란다오 하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 란다오 지도력, 능력 지도력, 능력에 관해 너는 배우고 있니? 지도력이 중요하니까 어는 리토식 기숨은 네 기술들은 배우고 있나요?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티행 안으로 지도력 그니까 란다오는 지도력 어떤 지도력을 배우고 있니? 네 중도의... 중도의 당 깜빡 참여하고 있어 당... 하고 있는 거예요 당 깜빡 참여해요 있어요 이거 깍 풍법 방법에... 이거는... 깍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깍은... 예를 들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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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방법... 들... 들... 티행... 한우를 따지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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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방법들... 복수에요... 플로럴... 여러 개... 뉴... 개복기낭 지하오틱... 소통... 능력... 지하오틱... 팁... 속정 능력... 소통... 이거... 능... 똑같아요... 또 능... 이때 능은... 복수 아니에요? 복수... 어... 지도력... 지도력... 등... 응응응... 이거... 효과... 효과... 효과 있는... 지도력... 지도자...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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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Think bad. 내가 알았는데 수, 식, 능 이런 단어들 약간 이런 영어에서는 더 이렇게 표현되요. 한국어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단어들 가르쳐줘요. 지금 말고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먼저는 만들어요? 나중에요. 오케이. 이거 수 도 더잖아요. 수 란다오. 아까 내가 표현한 것처럼 이게 수가 그 지도력만의 강력한 강한 지도력은 아주 중요하다. 내는 뭐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거 내가 시행 안에서는 2하고 같아요. 2. O8. 22 infinitive라고 표현 이ặt. 2 다인만 못 좋아하는 정당공.. 성공적인 프로젝트 다이장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대단한 친구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아 다이장은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는 그냥 티에잉 안 생각하면 그냥 어 하고 같은 거에요? 어 프로젝트? 어 석세스풀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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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삭 못 문란다오 톳 고테 고테는 뭐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 다울라 이거는 내가 발견한 건데 티에잉에서 메이크 잖아요 수 칵 비엣 이거 수 또 나왔는데 메이크 인데 이거 라 는 이런 영어 티에잉 안에서 이 의미하고 비슷해요? 음 내 다울라는 것일까? 아웃? 음 예를 들어서 뭐 다울라는 만들다 하잖아요 메이크 만들다 라가 들어가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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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에서 동두에서 예를 들어서 따오 라 뭐 람 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라 는 왜 붙여요 라 는 왜 붙여요 라 왜 사용해요 아웃? 바이사오 수 중 고 보이라.. 어..돔음 등 음..잠깐만요 음..잠깐만요 이거도 가르쳐줘 나중에 이 벤 나이 라라라 틀 깨끐 음..이 태 불은 너무 로 만 틀 로 좋습니다 응, 따올라. 오케이. 네, 네, 네. 나중에 라 의미 가르쳐줘요. 나중에 싸우, 싸우도 단 호텔 자이베 라. 진짜? 응, 응. 수 또 있어요. 수, 각별. 각별은 큰 게 아닌 거에요. 각별과 모든 노력의 결과에서 쇼투만 알아도. 문장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한국어 한번 볼게요. 한국어는 조사 알면 문장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란백? 근데 에서니까 뭐해요? 오 란백? 아, 오 란백. 응. 새 프로젝트 모이주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떻다고? NASA now? 되고? 되고? 있니? 되니? 왠 나? 보? 란베크? 진행되는거 아까 전개된다는 거 있죠 전개 잘 지내고 있어. 는 아까 뭐 했어요? 당혼? 깐다이. 요즘. 에너지를 붙인 거예요. 요즘에. 깐다이. 똑같아요. 리더십 젤라 란다오. 많이 집중하고 있어. 집중 아까 뭐였어요? 땅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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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네 꼬베 뚜비. 네 꼬베 뚜비? 네 맞아요. 흥미롭다에서 나온 거예요. 흥미로워. 이렇게 흥미롭다. 뚜비. 보다에서 꼬베라 보인다 보이다 이렇게 틀리는데 이거 보면 흥한 보다 보이다 듣다 들리다 쓰다 쓰이다 이거 알겠어요? 보태휴? 음. 오케이. 좋아요. 어떤 종류의 호화? 어. 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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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다오. 이거는 배우고. 음. 있니?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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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다 배우고 있니? 음. 우리는. 중다 할 때. 우리는. 팀 관리. 관리념. 다리념. 바아. 기능 져트. 우아. 랜다오. 효과. 비행하는 효과. 효과가 효과인데 이거 들어가요. 적인. 효과 리더 이렇게 안 하고 효과 적인 리더 이렇게 해야 돼요. 고태휴? 네. 그리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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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같다. 근데 같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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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중요해요. 다양하다인데 다양한. 한. 접근방식을. 접근방식. 아까 방법이었죠. 능. 그럼 접근은 뭐였죠? 아까? 땀자. 참고하다. 뭐있어? 당 땀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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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백. 나중에 봐요. 조아. 망. 진싹. 프로젝트. 주안. 주안. 주안 땀콩. 이렇게잖아요. 티엥뱃은. 그냥 티엥뱃은 주안 땀콩. 땀콩 이러잖아요. 근데 티엥한은 를 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추진하기. 추진하다. 추진하기. 위. 위. 위에서는 이거는 아마도 티엥뱃은 라. 데. 에요. 데. 티엥뱃. 네. 티엥 안에서는 그 그 그 그. 투. 데. 에요. 위에서는. 밖류ог한. 망르. 깐. 란다오 망라. 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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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류ог한. 망매. 망매. 응. 란다오. 착찬 좋은 리더십은 모든 노력의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리더십은 모든 모의 노락 계과 후와 노락 모의 노락 다울라 랜다오 꽃에 다울라 차이팅은 뭐예요? 차이팅배라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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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울라 호텔 다울라 조사 환종 호텔 호텔 딜라 요 deputy 호텔 남드린 비트 회장 importante 읽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제안할 때 앞서 구체적인 계획이 기획이 필요하다 맞아요 한번 볼게요 활동하기 전에 국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 응 네 응 응 응 이자오. 를 완성해야 돼요. 선생님은 D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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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ục tiêu rõ ràng là Bước quan trọng để đạt được thành công trong dự án DELA 목주 롤랑 Bước quan trọng D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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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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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에서 완료합니다. 목표, 목표, 목표. 한 번 더 봐요. 확실한 목표, 롤란, 뭉학, 한 목표,話, 법관총 또 중요합니다. Hahn kong jhin hoang, what about one? 아 이거는 애니멀은 누가 했어요 탄의 주제였어요 애니멀 동밭 뭐예요 동문 까 문고킹 찜 아 이거 한국말도 뭔지 알아요 생한 곤충 하이카오 링붐하다 하이카오라 씰이 저거 아니에요 묽게 루아 하이카오라 씰이 호랑이 묽아 묽아 응? 응 오케이 이거 시간 2분 남았는데 한번 문장 해봐요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동밭 3종목 모종 다이장 각 구역 동밭 3종목 모종 다이장 각 구역 도이장 사막 고칸 살아있는 동물 모종 다이장 다양한 모든 보통의 살아있는 생동물들을 떼서 뚜깍구 룩에 도이 된 아 뚜 뚜 된이네 뚜 된 뚜 뚜 뚜 룩에 룩에 뭐해요? 우림 떼는 부터 열대우림 룩에 네도이 룩에 누이 부터 복한 복한 사막 사막까지 고깐라지 뜻은 뭐예요? 고고깐라지 뜻은 뭐예요? 고고깐라지 뜻은 뭐예요? 깡조 잠깐만요 동물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열대우린부터 건조한 사막까지 건조하다 고깐 건조 동물들이 살아요 동물들이 살아요 다양한 모의중한 환경에서 살아요 우리 다음에 여기 공부해요 5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깍구와 룽니또이 열대우림 룽니엣 열대우림 지역 깍구 지역 룽니또이 열대의 지역에서부터 사막 건조한 고깐 건조한 사막까지 많은 동물들이 여러 환경에 살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